무대에 섰을 때 그냥 프로로그만 듣는 순간에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우라면 그 무대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무대를 섰을 때 무언가가 나오게 되고 연습실과 틀리게 그래서 빨리 쓰고 싶다는 게 크고 오묘한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라는 존재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무대를 쓰고 싶다 다시 그런 자극제를 주는 작품 그런 자극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둘이 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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